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에게도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. 돌아올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깨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. 또 그렇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게 될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. 졸린 눈을 비비고 깨어있다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마중나가 주인의 얼굴을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하느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. 기다림, 깨어있음, 그리고 만끽하게 될 기쁨 기다림과 깨어있는 것이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이 설렘을 줍니다. 그 설렘이 큰 기쁨이 됩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깨어있어라 주님을 마중하기 위해 깨어있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.